픽스 해놓고 뛰어야지 괜찮다고 그래 그걸로 하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박1 촬영하는데 혹시 출연 같이 해주실 분 있으세요? 같이 그냥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괜찮아 괜찮아 창피하지마 10초만 해주시면 돼요 10초 시작 시작 감사합니다 저기 지원 아 저도요 이 지금 엑팸이에요 진연빈 놀러가세요 고맙습니다 아웅 연인끼리 와야 되는데 조원이 비상하게 유명해서 이제 그런 것도 못하고 난 예전에 와봤는데 재밌겠다. 우와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우리 첫 비키니 친구를 만나게 됐어. 물이 맑고 얕아서 아이들이 이렇게 하기 좋은 자연 해수욕장 자연수영장입니다. 이렇게 낮게 왼쪽 보시면. 좋았어요. 좋았어요. 깨진 거야. 깨졌어. 깨졌네. 어떡해. 에이. 오늘 안에서 전화할 거예요. 오늘 안에서 전화할 거예요. 우와 파도가 진짜 세네. 아 힘들어. 벌써 힘들어. 자 우리 지금 한 500m 왔습니다. 이렇게 24번만 하면 되는 거야. 항상 형하고는 약간 애인하고 가야 할 곳을. 형 가로수길. 놀라. 아아. 아. 처연이랑 이렇게 걷는 aconte. 1박 2일도 갔지 그동안 잘 지냈어? 좋더라 잘 잘 줄 알았어 빙인해야 돼?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한식 좋아해요 그래요? 네 한식 사주지 대신 만원 한 돈 해서 먹어야 돼 오빠 돈 그거 밖에 없어요? 아니 에이 남자들이 뭐야 이게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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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채현을 문채현이랑 나랑 안 될 가능성 없다 있다 이렇게 말려있네 잘 안될 것 같다 뭐가 들어있다 어? 여기 애벌레 아니야? 그러네 지금 뭐가 있지 애벌레가 있네 에이 잘 안될 것 같다 그냥 진짜 산책 코스로는 딱 네 14킬로 정도 되는 트리킹 코스잖아요 어 사이 안 좋은 연인도 같이 걷다 보면 나중에 화해해서 내려가겠다 어느 집에서 서로 대화를 하지 않을까요? 더 나빠질 수도 있어 그렇죠 뭘 아까 네가 다 먹었잖아 뭐 이럴 수도 있고 아 뭔 소리야 오빠가 다 마셔놓고 나한테 뭐 그래 야 네가 반 넘게 다 먹었잖아 그만 좀 해라 여기까지 와서 왜 그러니? 진짜 오빠 먼저 말을 시킨 건 너잖아 내가 무슨 말을 시켰다고 그래 아 그만해 됐어 그만해 말 시키지마 그래 그만해 그러니까 나한테 말 시키지마 그만한다면서 왜 자꾸 말을 해 진짜 어이가 없다 누가 어이없는 소리를 하고 있었어 아니 근데 여기 왜 오자고 그런 거야? 내가 오자고 그랬어? 누가 차를 끌고 왔는데 아니 어디라도 가자메 그럼 여기로 안내한 건 누군데 아 어디라도 가자면 난 산이 올라오면 좀 좋아질 줄 알았지 오빠한테 속격 아 뭘 그래 아 대신가 좀 풀릴 거라고 생각해 그냥 좀 해라 좀 여기까지 와서 왜 그러네 진짜로 하지마 때린 거잖아 이거 아 진짜 우와 멋있다 멋있어 차에서 어떤 컨셉으로 우리는 생각 같았으면 정말 그 어린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와 웃는 장난들과 근데 그거 형 웃는 게 얼마나